신장은 하루종일 혈액에서 불숭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신장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우리의 상과 건강의 질이 신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신장을 쉽게 해독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두는 건 어떨까? 신장, 해독의 중요성 신장은 쉼없이 일을 한다. 혈액을 걸러내고 정화하며 과도한 염, 분과 독소 등을 제거한다. 신장 덕분에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고 균형 잡힌 전해질 양을 보존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좋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신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신장의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아지면 재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여과 기능도 점차 느려진다.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자주 아프게 된다. 나의 생활은 이미 복잡한데 투석까지 받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사실 이미 주변에 투석을 받는 사람이 있어 건강하고 깨끗한 신장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 지금부터 소개할 증상 중 한 두 가지를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증상이 일시적이라면 속은 몇 꼬집으로 해결이 된다. 어쩔 때는 몸이 더 피곤해 다리가 부을 수 있다. 이는 정상이다. 하지만 다리의 부종이 계속 유지되거나 불편함이 동반되고 갑자기 소변을 보고 싶어질 때가 많으면 당장 병원을 가도록 하자. 계속되는 피로감 다리의 부종, 특히 발목 주변 온, 몸의 간지러움, 긴장 평소보다 훨씬 잦은 소변 식욕 감퇴, 구토, 어지럼증 손, 발, 절임 과도한 졸림 피부의 한 부분이 어두워짐 신장을 쉽게 해독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 이킹소다 아마 이 방법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베이킹소다는 천연 전해질 역할을 하며 혈액 산성도를 정상으로 낮춰준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신자의 산성혈증이 생기는 건 일반적이다. 몸속의 산성이 높아져서 신장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질환이다. 베이킹소다는 우리 몸에 최적화된 pH 수치를 유지해서 산성혈증을 피할 수 있게도 물을 준다. 신장결석의 생성을 막아주고 전반적인 기능도 개선한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물 한 컵의 베이킹소다 일자근 술을 타서 마셔보자. 신장을 쉽게 해독할 수 있다. 2. 애플사이다 식초의 효능 애플사이다 식초의 산은 신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혈액의 산도를 더 높이는 게 아닌가 싶지만 사실 애플사이다 식초는 혈액의 산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촉진하고 신장을 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식사를 마친 후 물 한 컵의 애플사이다 식초 일숟갈을 타서 마셔보자. 3. 신장의 가장 좋은 천연 허브 피토테라피는 신장 해독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혈류를 걸러 주고 염증을 완화하고 신장결석의 생성을 예방한다. 4. 오후에 차 한 잔으로 마시기에 가장 좋은 허브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다. 5. 바질 고통스러운 신장결석을 피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다. 5. 바질 잎 5개와 꿀 1숟갈을 넣어 차를 끓이자. 6. 민들레 소와 간 신장의 가장 좋은 식물이다. 7. 해독 식이요법에 넣어도 참 좋다. 7. 말림민 들레 2작은 술을 끓는 물에 넣고 15분 동안 끓이자. 8. 하루에 한 번 정도 마시면 완벽하다. 생강, 염증, 통증, 감염을 치료하는 최고의 천연 뿌리이다. 또한 간과 신, 장을 정화하고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 4. 최고의 과일과 주스 수박, 수박은 신, 장을 치료하는 천연 과일이다. 왜냐고? 많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몸의 조직과 혈류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기 때문이다. 신선할 때 먹는 수박이 몸에 가, 장 좋다는 점을 기억하자. 석류 주스, 톡 쏘는 듯한 성분이 있는 석류는 건강한 식단에 꼭 추가해야 할 음료수이다. 5. 아침에 레몬과 올리브 오일 1숟갈을 먹어보자.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 풍부한데, 항염 성분이 있어 우리 몸에 좋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해 신장에 도움이 된다. 아침에 올리브 오일 1숟갈과 레몬즙 몇 방울을 함께 먹으면 신장결석을 예방할 수 있다.